2014년 7월 12일 슈가이로그 여기는 미국이다 지금 나 씻고 나온 중 반들반들하네 뭐 어쨌든 미국에 와서 이게 나갈 때쯤이면 알겠지만 리얼리티도 찍고 앨범 작업도 하고 앨범 안무도 나가면서 리얼리티 미션까지 하려고 하니까 사실 좀 벅차고 할 게 굉장히 많아서 사실 심적으로 좀 힘이 든다 나는 그냥 앨범 작업하러 와서 앨범만 만들 줄 알았는데 리얼리티의 미션에 정말 그런 미션들이 이제 거의 시간이 없는 관계로 하루 만에 이제 완성을 하는 거다 보니 많이 힘들지만 어쨌든 나는 해낼 거다 해내서 정말 멋진 앨범을 완성할 예정이니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그리고 2014년 7월 10일 슈가이로그 지금 나에게 뭐